아 진짜 나쁜 놈이네 저거 모르송인데 지금 모르송골을 저렇게 비밀 유치겠네 조사 들어갑니다 두유노김치 붕 준비가 됐고 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노김치 라운드 1 붕 라운드 1 라운드 1 다운드 2 자 지금 투자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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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는 두유노김 투어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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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자로에 투자조에 남아있는 투자조에 투자조에 영원투난리 투노버스의 머디는 정말 안달라요 에이 오, 반대쪽이 무릎을 좀 따라들었으니 네, 던지커! 오, 헤드밧 좋아요, 붐! 범다가 이제 브이스티를 발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사 킹킹킹을 내밀어도 암으로 한번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요 앞으로 지금 완벽한 제공사항을 만들어놓고 추가타까지 자, 이렇게 해서 붐 선지커 한 번째 세트 위험이 부족한 것 같네요 자, 너무 붙잡는 것 같습니다 네, 극력한 쥐위로 진행되니까 이 섬사라고 대단합니다 오오? 그냥 죽을 것이죠 자, troubad은 전형 머리에 있는 상황에 그래서 다시 새로 알게되었습니다 자,Love은 막중이 없지만 아,그 chi의rovir로 발표하기 여러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힛 방금 힛팅에 늘 잘 빠져나왔어 정달 오 히트 팔려면 돼요?! 힛에 traz다 스쳐서 모으면 중단이 될 텐트 네 힛으로 맞으면 힛 ㄷㄷ 으흐 간이야 오흡 오브 으앜 오올 마지막 라운드 그러니까 이건 조합전 버전 제5편 점프 도전 저렇게 장면 아 니들앞이 안 맞았고 어떻게 땅콩을 같이 맞았죠? 네